자 봅시다 자 이제 1회차 봅시다 적질치 않은 것인데 1번은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이 문장이 조금 까다로워요 보면은 게임산업법률인데요 둘째는 보시면 경품등 이거 잡아야 되겠지 경품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게 법 내용이라 그러면은 경품에 대한 사행성 조정이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줬는데 그럼 제공형들은 경품의 종류 기존 방법 구청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했는데 그 어디가 또 잡아야 됩니다 경품의 한전이나 재미업 등에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란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기 딱 그런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가능하다 본 거죠 위에서 충분히 문장을 줬기 때문에 이건 포괄위임금지위치에 반한다 틀렸습니다 한번 최근에 나왔어요 2번은 뭐 간단하게 2번은 뭐 활동 이거는 뭐 명확하죠 그죠 반하지 않는다고 3번도 내기 시작해서 이게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에 추천하는 것 이거죠 이거는 경력이 아니겠죠 그죠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 보면은 요게 최근에 어 해경에서 나온 거거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첫 문장 보시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어선 검사 증세거든 그 어선을 검사할 때는요 무게 높이 뭐 크기 다 본단 말이죠 엔진 상대 다 보겠지 그럼 그 속에요 두 번째 끝에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이 어 범위를 벗어난 자의 말인데 당연히 총톤수가 포함된다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벗어난 건 아니죠 두 가지를 딱 기억해서 가시고 답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쓴 겁니다 적절한 것은 이런 부분으로 봤는데 뭐 기억은 기초입니다 이건 당연히 성문법률주의는 맨 밑에 형식적 법률이라는 것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처벌 처벌 이 처벌은 우리가 조심할게 둘째 줄에 형식적 의미의 형불 여기에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형불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불이잖아요 그게 국한시키면 안 되고요 어 그거보면 밑에 실제 효과가 형불저성계에 강해서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 이거 다 포함되죠 형불 불선이 적용되는데 여기 하나 기억할 것은 노역장 유치다는 거지 노역장 유치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뭐 기출이죠 우리가 이제 명령은요 법률이 없으면 명령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법률이 위임에 아예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에 국법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라 해도 나중에 보완되면 괜찮다는 것이에요 뻔하지 그 다음에 리얼은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것은 유치에서 검증한 직원 범죄도 관계되고 가벌성도 관계되요 거기 가벌성 범위와 관련해서 뒤에 소추조건 이것만 따로 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추조건도 포함이 된다는 것 확대해서 가면 안 되겠지 그지 따로 분리해서 갈 수 있어요 답은 4번이라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적절치 않은 것은 요거 이제 통으로 또 한번 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억 우리 잘 안 보잖아요 이것도 내기 시작했어요 낼 게 없으니까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의 의미의 법률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죄도 적합하지 않다 당연한 이야기다 맞고 니은에서는 함부로 위임이 안 되는 거 맞죠 이것도 맞고 디그스에서는 법률은요 예측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맞고 리에서는 일을 걸 수 있는 자리지 종류만 명확하면 안 됩니다 상과 포까지 들어와야 된다 딱딱 그는 자리지 어차피 그 질문이 그 질문이야 리을은 틀렸고 미음은 사건 하나 결합시켰는데 포인트는 세번전적으로 보시면 과대 전문장 끝에 보시면 과대 강괄이기 때문에 강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벗어난 게 아니죠 반한다 틀리지 리을 미음 두 개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문제를 그냥 늘 보는 거 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분수가 다 한다고 다 했는데 번해요 번하고 새로 좀 패턴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 그걸 좀 아시면 돼 4분에 봅시다 4분에 적절치 않은 거 됐는데 우선적으로 이거는 기출이죠 다 볼 필요 없고요 네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단 그 앞에 허위 제공 허위 제공에다가 그 뒤에 단순 누락이 포함되느냐 누락은 제공이 아니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2번은 아직 안 놓았지 이거는 이제 뭐 서문제 보시면은 군사시설 보유국 촬영한 사진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샵에 했다는 것이지 이거는 끝에 발간이라 볼 수는 없다 뭐 그런 말이고 뭐 3분은요 우리 많이 봤으니까 문장 길어도요 다 보지 말고 맨 밑에 보시면 사도기지죠 사도기지 사도기지도 근무를 토대로 보완하는 토지니까 이거는 위호지가 맞다는 거 여기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분은 형서법 잘 아시니까요 공범 1에 대한 시호정지는 다른 공범까지 효력을 미치는데 이 공범의 범위죠 범위 이 범위는 순수한 공범을 말하기 때문에요 대항범 같은 사람은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 안 된다 그런 거지 답 2번이라 5번 보겠습니다 적절차는 것은 이것도 1번에서는요 보시면 4째 줄에 운전면허 받지 않았다 아예 매너가 없는 거죠 이 문서에 그 밑에 받았지만 정지되었다 당연히 매너가 있는 사람이죠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당연하고요 2번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 2째 줄에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걸 우리가 대통령처럼 생각했죠 그러면은 맨 밑에 직무위원장의 직무대행자가 된 자 그럼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얘는 위원장은 아니잖아요 포함된다 잘못됐다 3번도 같은 맥락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 아예 담백하게 허락 안 받은 거죠 근데는 영업정지를 받았거든 얘는 면허는 있습니다 포함된다 보는 것은 유치해석이다 맞는 말이고 4번이 또 한 번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축분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설치 당시에는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지 근데 그 법 개정으로 대상자가 되었다 그럼 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의원은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설치한 자지요 한 자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단어가 안 맞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6번 소급표 금지 1번은 기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공소시효 정지 이런 얘기도 하고요 공소시효 연장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대한 공인상의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 결론이 언제나 안 된다 이렇게 쓰니까 이거는 틀 그러니까 위배되는 건 아니다 그건 맞는 말이네 2번은 정의를 냅니다 현재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걸 연장한다 그걸 부진정이라고 부르죠 끝나면 진정이라고 하지 이걸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맞고 3번에서는 사회봉사 명령 하고 다 끝내야 되겠죠 이거는 신체좌를 박탈한 측면이 있으니까 결론 원칙적으로 형벌 불수 원칙이 적용된다 당연하고 4번에서는 보관차를요 원문에서 쪼개기 시작했어요 쪼갠는데 보세요 보관차를 과거의 불법이란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임으로 벌써 틀린 건 아시죠 그거는 형벌이죠 형벌 이렇게 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행위전부터 규정돼 하며 다 틀린 거지 재판식 규정에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다는 것이예요 답은 4번이고 7번에 적질한 것은 했는데 우리가 친구죄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다 확대한다는 개념이니까 그걸 고발까지 유추하면 안 되겠지 억울하죠 고발까지 유추하면 정당하진 않죠 1번 틀렸고요 2번 간단하게 기업카드하고 매미대 신용카드는 같은 카드가 아니죠 그래서 해당된다 틀렸고 3번도 좀 조심해야 되겠지 이게 이제 소조건이 하지만요 이것도 가벌성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이 처벌 희망의 표시는 소극적 소송 조건이라고 하죠 이것도 가벌성과 관계된단 말이죠 따라서 유치원석 검증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은 워낙 단골이지 요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중간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했다 이거 뭐 완벽한 유저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항상 그런 게 그 밑에 보시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이거는 이제 우리 형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함시키면 안 돼 횟수에 답은 3번이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는데 기억도 뭐 나올 만한 판례지 우선 법에서는요 신상정보의 제공식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고 대통령에 보냈습니다 현재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0에서 어떻게 적었느냐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 이렇게 규정한 건데 이게 벗어난 것이냐 만남 전에 해야지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2번은 기출이죠 우선 법에서는요 법에서는 둘째 줄에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만 됐습니다 아무런 제안을 안 뒀죠 안 뒀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0에서 0에서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 규정을 따로 적었다는 것이죠 시키지 않은 것도 했지 이거는 벗어난 것이다 무효다 맞고 뒤에서 뭐 답을 필요 없습니다 단체 협약만 잡으면 돼 단체 협약 자체가요 권로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단체 협약 이 나라만 잡으면 되겠고 맨 밑에 포괄적으로 임하는 것이어서 위배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기초인데 간판 등의 시설물 설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화 시킨 겁니다 시켰기 때문에 벗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9번을 보시면 정책을 잘한 것인데요 1번은 조심해야 되겠지 소극적 구성요건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소극적이라는 것은 부정한다 탈락한다 이 말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좋은 겁니다 죽어 침인지를 놓고 보면 침입이 단 동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좁게 해석하면 가발성이 넓어집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지 어근할 우려가 있다 맞고 2번 문장은 조금 포인트를 아시고 가야 됩니다 위인 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런데 어느 정도 구체적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법률이나 상위 명령으로부터 위인 명령의 균들을 이용해 그 뒷문장 포인트입니다 익숙해져야 된다고 이런 것들은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이게 포인트인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대강만 이래 버리면 뭔가 막연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지 뭐라도 자세하게 좋을 수는 없지 대강이란 단어가 괜찮다는 것이에요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괜찮아 이게 반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뭐 판례 변경이니까 이거는 잘 아시는데 뭘 조심하자면요 맨 밑에 보면 헌법상 팽등원칙에 위비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걸 원래 형벌 불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편도 쓰잖아요 이걸 안 쓰고 평등 단어 써버린다고 그래서 당하지 마란 말이죠 당연하죠 왜 판례만 갖고 그러냐 이런 표현이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비된다 안 된다고 건다고 이거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겠지 문장이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죠 4번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원래는 이 표현이 두 가지지 이게 과잉검지원칙에 위비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일반적인 표현인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안 된다 이런 표현도 쓴단 말이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평등원칙에 반하지는 않지요 이런 표현도 서니까 그 표현을 조심하는 거고 답 4번이야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10번에서 이제 OX인데 기억합니다 의사나 환자가 대면하지 아니하고 거대 포인트지 전하나 화상을 이용해서 용태를 살피고 저방전 발급했다 그것도 보면 섬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 거는 맞지 이걸 밑에 직접 진찰한 의사가 한 거 맞아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라고 하면 잘못된 의사이다 이 기억은 맞고 리레스는 최근에 좀 자주 내고 있어요 면허증 대여 금지 뻔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면허증 없는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격 있는 사람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당연하고 그래서 니니는 틀리고 디그스에서는 우선 둘째 택배지 택배 우리 이제 약사들은 약국 외장소를 팔면 안 됩니다 택배는 이 단어가 밋밋해 약국 외장소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해석할 수도 맞고요 리울도 뭐 단골이지 단골인데 우선 우리가 이제 셋째로 보면 판매는 판매 판매는 단어 때문에 작업이 되는 거지 판매는 뭐 돈 받고 파는 게 판매인데 여기서는 무상으로 소유하는 거 이것도 판매냐 원래 판매 개념이 아니겠지 이거는 약사 아니면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개념이니까 들어갑니다 위배되지 않죠 답은 2번이죠 11번 갑니다 명확성 판례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해 보면 공지성거법 딱 잡고 맨 밑에 누구든지 후보자와 추천한 일과 관련해서 그냥 외우셔야 돼요 기억해 보시고 리울도 마찬가지죠 셋째로 보시면 건설 산업기본법 딱 잡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는 알수다 본 겁니다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배된다 틀렸고요 뭐 티것은 기출이고 첫번장 아동덕성을 심해할 우려 끝내됩니다 어디까지가 심인지 알기 어렵잖아 결론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일로 체결하면 나왔었죠 첫번장에 보면 풍기문란 이거 잡으면 됩니다 풍기문란 참 애매모하잖아 근데 괜찮다 봤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끝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문구는 청소에 대해서 이승원승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석이잖아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아요 풍기문란 괜찮다 보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지 답은 1번입니다 12번에서 적지를 제하는 것인데 보시면 1번 우선 단어가 좀 생소할 건데 처벌복기의 구성요건이 미약해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서술적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자동차 이런 거잖아요 불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단어들 거기에 서술적 개념인데요 법은 그 단어만 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포괄적인 단어를 써야 되겠지 이 단어라는 반대말이 규범적 개념이에요 규범적 개념 그래서 규범적 개념이라면 엄난 이런 거잖아요 그런 단어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같은 맥락이지 보면 맨 밑에 어느 정도의 보편적 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 피할 수 없다 이게 규범적 개념이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죠 괜찮고 3번에서는 둘째의 불안감 불안감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확하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절대적 부진경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기준도 없는 건 근데 상대적 부진경은 아예 법에 그렇게 해놨잖아 상대적 부진경은 괜찮아요 반하지는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틀렸습니다 답 4번이고 그 다음에 13번에서는 적절한 것은 했는데 요거는 기출이잖아요 그죠 이제 어려움나는 용도를 담고 있는 그 문장을 동신면체를 통해서 보내면 안 되는데 요 사건은 요 밑에 주거지 출의문에 편지를 끼웠다 끼운 것은 동신면체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처벌할 수 있다 틀리지요 그 다음에 2번은 전자감시제도입니다 이건 요렇게 한 번 해드라고 시험해서 전자감시제도는 순수한 장례 아닙니까 그냥 순장례인데 말하기를 실제로 행동자유를 지극히 제한하므로 소입법 검증원칙이 중된다 적용이 안 되죠 그죠 소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틀렸고 역시 3번도 마찬가지겠지 둘째 일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장례 문제는 맞지만 소급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가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밑에 밑에 보면 소급 중에 관한 맥약한 경과 규정이 없다 했거든 없으면은 소급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소급 가능하다 해도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하는 게 옳다 그 표현법을 이해하셔야지 맞는 말이고 4번은 1순위인지 아시죠? 이제 우리가 개별적인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미신고 금액을 충족을 못한단 말이죠 합쳐보니까 충족하더라 이 말인데 그거 포괄로 못 갑니다 그죠? 개별적으로 다 충족해야죠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위배되죠 답은 3번이고 14번 갑니다 역시 1번도 뭡니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공개의 명제도 순수한 장례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형벌과 구별되어 본질을 달리하는 것 이것도 문문장입니다 본질을 달리하죠 끊고 그래서 결국은 형벌에 관한 소위 본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다 보지 말고 넷째 절에 보시면 공공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공기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공기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가 없다 이러보는 거지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것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바로 5번째 보시면 지상경로 지상경로 이것도 항노냐 아니죠 그죠 공중만 되는 거지 간단하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 4번에서는 입주자로 선진 지위를 전매 전매라는 것은 다시 파는 자 안 해서 다시 파는 자 그래서요 매수인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건 뻔하고 답은 3번이고 15번 깝시다 15번의 기억 1순위인건 아시죠 우리 이제 이미적 감경할 때는요 통으로 까야 되는건 아시죠 한쪽만 까면 안돼 그래서 3번째 보시면 유기증력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 입원해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또는 입원해보다 넓은 범위에 감경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가 없다 이게 다 1순위야 리너스는 검전대부 검전대부는 당연히 돈 별로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상품권 깡치는 건 이거는 대부가 아니죠 할인치는 것이지 그거는 포함이 될 수는 없다 정단해석이 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맨 밑에 문장 보면 자동차를 양수한자 양수한자 이 양수란 말은 소위권 넘게 받았죠 그럼 첫 문장 보면 소위권 합의 없이 담보쪼로 줬다 이런 것들 그것도 알면 되죠 양수가 아니죠 해당한 다 틀리고요 리더스는 자동차 움직일 의도가 전혀 없죠 근데 그러더니 움직였다 그건 운전이 아니다 못번하고 그래서 적절치하는 것은 니은디가 두 개입니다 16번 갑시다 적절치하는 것은 1번은 조금 이해하셔야 되겠지 첫 문장 보시면 도급계약이 처벌규정신설 전에 체결되었다 계약은 그렇게 했지 아직 범죄는 안 했거든 그리 했는데 처벌규정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 말로 봐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소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고 2번은 단골이고 우리가 지금은 상습추행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성용권에 신설된 상습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죠 왜 묶어버리면 억울하죠 가중되니까 행심에 기초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친구죄였는데 그런거는 안 봐도 되겠고 맞지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역시 이제 보면 항상 보완처분 같은 건거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위하고 유죄판결 확정되지 아닌 자에 대해서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거대 답조치 근거를 근거를 따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거 못합니다 그러면 발동된 시점부터 가면 됩니다 앞으로 가면 된다 맞는 말이고 4번에 노역장 유치 한 번 나오겠지 이게 형벌은 아닌 거 맞지요 그렇지만 신체조로 박탈하기 때문에 형벌 불수원칙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4번이 그 다음에 17분 갑시다 17분의 1분도 유력합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공문으로 의지하는 것은 뇌물자와 관련해서만 어제가 되는 겁니다 뇌물자와 관련해서 다른 분야는 가면 안 되죠 그러면 한경무장관의 미탁을 받아서 얘가 이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여기서 공전자 문서 파트잖아요 그죠 역시 공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공문서로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뇌물자 조심해야 돼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여러 가지 사업을 모아서 홍삼 절폐를 만드는 건데 원산지 표시가 별로 의미가 없죠 이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위배된다 그럼 시험 여러분 나왔고 3번에서 대가를 약속받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줄 대가를 받고 분명히 다른 단어니까 포함시키면 안 되겠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이제 카메라 촬영 때는 신체를 직접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줄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이거는 신체가 아니죠 이거 촬영하는 것은 법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이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8번에서 위배되는 것인데 1번은 수소이탈죄 이거는 지키는 지역을 벗어나는 건데 실제 배치된 자는 당연하죠 조심할 것은 셋째 줄에 근무 시간에 임박해서 복장할까 춘자도 포함이 되는가 포함된다 2번에 쓰는 벌금 민합자인데요 병력 기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형집행기관에 출동을 했다 이건 도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가기관에 들어갔으니까 도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위배되죠 3번은 1순위 아시죠 우리가 사전자기록 위작지에서 말하는 위작 위작단에는 권한 있든 없든 다 됩니다 이제는 그건 언젠가 나오겠지 그래서 권한을 남룡하여 호위정부 입력함으로써 생산하는 것을 포함시킨다 정당한 해석이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첫 문장에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끝내야 됩니다 얘도 3번째 끝에 아동 청소년이냐 당연히 맞죠 청소년 성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19번 갑니다 19번에서 1번에서는 둘째 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 이랬거든 그러면 직접 하는 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시키는 것은 제가 산발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직접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볼 것은 아니다 맞고 그 다음 2번에서 이메일 내용도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가 둘째 줄에 이메일 출문을 받아서 징계위원의 제출 이게 사건이지 이것도 맨 밑에 누설이냐 누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당해석이 아니다 틀렸고요 3번에서는 두 번째 보시면 끝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머무르는 것이 지폐냐 지폐는 아니겠지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4번에서는 카페입니다 카페 카페에서 글을 셋째 줄 끝에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랬거든 이게 소지냐 몸에 지닌게 아니지 소지는 아니죠 위배된다 맞고 답은 2번 20번에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1번에서는 경품 제공죄인데 이 경품 제공행위는 반드시 게임과 관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과 관련해야 되기 때문에 4번 다섯번에 보시면 게임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제공하는 것은 포함이 되질 않지요 그래서 틀렸어요 2번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거 좋아할 것 같아 연습운전 면허를 받았지 면허가 없는건 아니지요 주행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했으면 뭐 제재는 받겠지만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해석이 아니다 틀렸지 유치해석이죠 3번에서는 집행관 사무소의 사무원 이게 포인트지 맨 밑에 공문에 해당한다 절대 아니지요 틀렸죠 4번에서 양도 양도는 소유권 넘기는 겁니다 적금 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의 사용케 하는 것은 넘긴게 아니죠 포함되지 않는다 답 4번이고 21번 21번은 기억은 많이 봤습니다 셋줄 환각 마취작용 등등등 이건 봤죠 이거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죠 기억은 틀렸고요 뭐 2번에 니은이 좀 최근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우리 몰수 추징 대상은요 그 범죄와 관련된 걸 뺏는 것이라 그 범죄와 관련된 것 그리고 여기서 다섯번째 줄 보면 지득이란 해당 범죄 그 범죄죠 해당 범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지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지 해석할 필요 없다 이렇게 걸잖아요 해석해야지 틀렸고 ㄷ도 한번 나왔었지 역시 이제 성적 수지심 등을 담고 있는 걸 도달케 하면 걸리는데요 얘는 뭘 보냈느냐 수지심을 담고 있는 인터넷 링크를 보냈다는 거죠 그것도 뭐 당연히 도달케 한 거는 맞지 보게 되니까 반한다 틀리지요 리엘에서는 선동 단어 뭐 다른 식으로 나왔던 건데요 내란 선동 그래서 선동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선동 단어가 애매모였으면 법에서 빠졌어야지 그죠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막연한 느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위반된다 하면 안 됩니다 선동은 괜찮아요 리얼 틀리지 답 4번입니다 22번 1 최근에 시험 나왔었죠 무면허 되려면 도로법 적용받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0m 걸로 한 것은 이제 뭡니까 이거는 도로법 적용 안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면허 운전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 번 나왔었지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뭡니까 맞는 말이죠 2번에서는 양형 기준입니다 이건 당연히 법률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소급해도 됩니다 허용될 수 없다 틀리고 3번도 또 나오겠지 우리가 특수폭행이든 단순폭행이든 상해에 이르게 되면 상해체 이해로 가게 되어있는데 지금 특수상의가 생겼으니 거기로 가야 되느냐 가면 억울하지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죠 틀렸고 역시 4번도 중요합니다 역시 국가로부터 공단 임직원이죠 형법 129조 123조 32조가 내물죄 내물죄 내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다른 분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 해석이 다 틀렸죠 답 1번이고 23번 갑니다 23번의 기억보시면 잘 봐야지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내용 구조를 살펴보아 이게 세무당이 넘어간단 말이죠 당해버린다고 행위자의 이와 판단 이게 포인트입니다 행위자의 이와 판단으로서 구성력 권유서에 당하는 행위위행을 한정할 합리적인 해결을 찾을 수 있다면 명하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완전히 글사 문장이거든 행위자의 이와 판단이 아닙니다 그죠 일반인 기준이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안 보이기 때문에 연습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또 생소할 거야 법률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개정연혁 조화 다른 법률 관계 이거 다 고려야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이라는데 그 뒤를 가셔야 돼요 그 뒤에 포인트입니다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앞뒤 연결하는 것이야 명확하다면 안 쓰는 게 좋다는 것이야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최근에 간부수임에서 한번 나와서 해겐 간부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이제 출입국 관리법상의 고용이니까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이 고용은 불법이거든 불법이란 걸 알고 읽어야 되겠지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채용했냐면 내 제조례에 파견 사업주 이거는 합법적인 기관이잖아요 이게 채용된 사람을 파견받은 거죠 그건 불법 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이라 볼 수는 없다 맞는 말이고 릴 같은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왜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기록물이라면요 이거는 뭐 원본이든 사물이든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 법에서 말하기를 원본 문서나 원본 전자 파일 그것만 말한다 했으니까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죠 포함시키면 위배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좋단 말이에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얼 털리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리언디거 두 개입니다 24번에 일치하는 경우를 모두 관람했는데 뭐 기약 뭐 볼 거 있습니까 키워드 보면 되겠지 둘째 질의 7개월 동안 사묘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 그건 뭐 무슨 공포감이냐 이 말이에요 공포감 아닙니다 그럼 반갑지요 7개월에 산물이기 때문에 반갑지 공포감 아니죠 기억 틀렸고 리레스는 역시 법은요 처리 보관 전송 처리 보관 전송이거든 보관도 되잖아요 이 단어 속에 처리 전송이 완료된 다음에 개념 PC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느냐 되지 그래서 리언도 틀렸고 디귿에서 첫 문장에 보시면 주로 술과 안주 이거 하고요 서문장 끝에 주류만 하고 같은 단어는 아니죠 위배된다 맞고 리얼도 뻔하지 뭐 자기소에 속하는 16조 또는 17조라면 16조까지만 수식하고 17조는 수식해서는 안 된다 뻔하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5번 갑시다 뭐 기억도 뭐 기초 개념이죠 여기서 고기를 세제를 보세요 명확성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죠 최소한 그 자리고 니은을 좀 이해해 보시면 명확성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벌써 틀렸습니다 법이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게 가요 그게 끝이라 아웃이라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은 좀 전에 다시 맨 밑에 보편적 일반적 개념 허용해야 됩니다 그죠 피할 수 없다 맞죠 뭐 리얼도 많이 봤지 그러니까 법관을 통해서 해석이 확인될 수 있는데 특히 뒷문장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해지겠지 맞는 말이고 뭐 미혐해 당연히 끝에 적시라는 부분은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미배가 안 되지 따라서 적절치하는 것은 기역리언 두 개입니다 26번에 적절치하는 것인데 1번에 보시면 소톱 앤 코어 기능 이걸 잘못 조작한 거죠 그 바람에 움직였다 그건 문제는 아니잖아요 끝내시고 2번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군용물 분실 분실 단어는요 이거 과실 아닙니까 과실 실수로 이름을 떼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실범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 그건 편지잖아요 편지 같은 단어가 아니죠 원문 그대로 하면 내버리지 그렇죠 반한다 맞고요 3번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중개업 중개업 이거는 금지되는 중개업이죠 금지되는 중개업 조심해야지 등록 안 했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이게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3번 답이고요 4번도 뭐 기본이지 번호판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째 끝에 알아보기 곤란타는 것은 뭐 당연히 교통단속 카메라도 되느냐 된다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지 27번 유치해석이 아닌 것 했는데 1번도 조심해야죠 우선적으로 셋째 줄 소비자 소비자 이 소비자에는 중간에 구매해서 다시 파는 사람은 중간상인이잖아요 소비자는 아니다 잘못된 해석이지 그래서 2번에서는 역시 보면 그 둘째 줄에 효능했다고 상담하고 설명하는 건 그 설명이지 그게 그 밑에 있는 의약품을 혼동할 우려있는 강구냐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위협이 되겠지 3번에서는 좀 조심할 것은 우리가 방산업체는요 쟁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방산업체로부터 도급받을 수 있잖아요 도급받은 회사가 방산업체인 건 아니잖아요 근로자를 포함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당연하고 4번에서는 총포입법은요 위험하기 때문에 소화오르는 꽃불요 사용은 보완자가 필요한데 사용단계부터 위험합니다 터질 수 있으니까 설치도 포함이 된다 당연하죠 답 4번이고 28번 해당하는 거였는데 1번에 PC방에 컴퓨터 바탕하면 중앙이죠 거기다가 두 번째 끝에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했다 누구나 클릭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맞고 2번에서는 원래 감청은 대화 중인 걸 듣는 겁니다 천문장 입이 수신이 완료된 거 끝내셔야죠 그거는 결론 감청은 아니지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천문장에 축사를 설치했잖아요 그거는 밑에 가축을 놔 먹이는 게 아니죠 방문하고 다르지 답이 3번이네 4번이야 이 환전단위는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되는 거지 그 말이고 답 3번이고 29번 즉 절차하는 것은 1번은요 우리가 이제 법을 해석할 때 둘째절 취지, 목적, 연역 이거 다 고려한 목적, 논적, 해석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을 익숙해주면 되겠고 2번에서는 천문장 끝에 선박용입니다 선박용 올해 선박용이거든 이 개념 속에 뒤에 선박 운항과는 전혀 무관하게 무관하게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잘못된 해석이 되겠죠 위배되겠죠 3번도 둘째절 자가용 화물 자동차는 절대 돈 받고 운행하면 안됩니다 이때 이제 돈 받은 개념은 운송도 포함이 되고 임대도 포함이 되고 다 되는 겁니다 한쪽만 되는 거로 가면 안되지 잘못된 해석이지 답은 3번이고 4번에서는 천문장 보시면 군사기밀의 출력물 4번을 보관 반출 보관 반출 이게 어떻게 탐지수집이냐 이거죠 탐지수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위배된다 답 4번 30번 갑시다 기억은 우리 많이 봤죠 이건 뭐 접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미연에서는 아주 안 나왔지 여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있는 면 이건 접근 매체가 아니잖아요 기록에 불과하지 접근 매체 되어라고 보면 어렵다 미연 틀렸고요 티그세스는 이건 했고 그전까지 확대하면 안됩니다 그전 세절의 생일 이전 당연히 수업표가 걸리겠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비교할 게 리얼이잖아요 그죠 나이트클럽 이거는 당연히 모양 자체가 좀 엄란스럽잖아요 그 엄란 맞습니다 답 1번이고 38번 31분의 기억 우선 법 자체는요 둘째절의 선거인에 대한 금품 제공제 이게 되려면 선거 날짜 나와야 됩니다 전문장의 선거일 공고일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시키면 안되죠 맞는 말이고 니엘에서는 뭐 이거 파괴 아니죠 파괴 아니다 맞는 말이고 뭐 티것도 실제 통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일반인이 오연하더라 그건 통용이 아니지 그래서 티겟 맞지 뭐 리얼은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해석이 좀 헷갈릴 수 있지 보건범죄 탄소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거든 그 말은 위반된 제품이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말하는 소매가격은 위반된 제품 둘째 줄에 위법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이거 바로 위반된 제품 아닙니까 그것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되겠죠 거기 아니라 뒤에 놓는 것은 뭡니까 정품이잖아요 정품 정품 가격을 의미한다 보면 안되는 것이죠 틀렸지 그 다음 위반들은 임원으로 일단 포인트는요 등기가 되죠 등기가 등기가 안되면 밖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되지 않은 실제적 경영자도 이게 포인트지 맨 밑에 임원이냐 얘는 임원으로 보면 안되겠습니다 밖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역련 디귿이 되겠습니다 32번 갑니다 기역 이것도 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지금 보면 우리 도시 환경 정비할 때 관리지역을 수립하겠죠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이 말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 그것도 결국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위반된다 보기에 어렵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언에서는 좀 이해하셔야 되겠지 이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국내에서 의사 국내에서 치료하려면 면허가 필요하죠 그거는 어디까지 국내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해외까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보세요 의료법인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보기에 어렵다 친절하게 설명하잖아요 설명하고 있거든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의료행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대한 해당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전혀 관계 없어요 지진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심팔레지 농업용 동력 운반차입니다 여러분 인테나리 인터넷에 치고 있어요 이상한 차들 많이 놓습니다 보도 못한 거 신기해 이거는요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 말을 왜 하냐면 얘가 매너 없이 몰았단 말이죠 매너 없이 몰았기 때문에 무매너 운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야 이게 그래서 좀 조심해라고 놀 수 있는 심팔레지 그래서 티가 틀렸어요 리얼 1순위인지 아시죠 1순위야 이거는 우리가 법정목욕죄에서 법원의 재판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했었어요 그런 게 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됐으니까 이 법 속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당연히 포함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무조건 1순위야 1순위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10번 씹시다 3번 씹시다 8번 10번 씹시다 8번 씹시다